눈높이에서 신고 있는 신발을 볼 이유는 거의 없으니깐요. 이 눈높이에서 측면을 볼 일은 내가 술 먹고 땅바닥에 누워서 엎어서 있던가 아니면은 발차기를 한 달에 맞춘가. 실제적으로 이 컬러 매색은 마트야드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발볼이 좀 있어 보여서 편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색깔을 벗겨 놓으면 이 컬러가 나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내가 위에서 아래로 보는 듯한 느낌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신고 있는 이미지 등가 아니면은 제품이 있어도 이렇게 위에서 찍은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들을 찾아보시는 게 신었을 때 예쁜 신발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팁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나이키 오버브레이크 SP. 일명 마트야드 컬러로 불리는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은 어퍼 부분은 데이브레이크 어퍼를 사용했고요. 거기에 과장된 리액트솔이 사용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트야드 컬러로 불리는 이 색조합 같은 경우는 마트야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 보시는 이 데이브레이크의 베쥬 컬러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색조합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일단 색감이고요. 색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이 과장된 솔이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 이 어퍼가 약간 솔에 묻힌 느낌이거든요. 솔이 어퍼를 감싸는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이 부속품들 이 재단된 부속품들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크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이 스우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꽉 찬 느낌입니다. 이 어퍼가 꽉 찬 느낌이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더 작아 보이는 어퍼가 더 작아 보이는 그런 착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굵은 슈레이스까지 한 몫 단단히 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솔은 크고 어퍼는 작은 듯한 느낌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했겠지만 저는 일단 신을 때 이 슈레이스는 교체를 할 겁니다. 일반 끈으로 흰색으로 교체를 해야지 그나마 어퍼 부분이 작아 보이는 그런 착시를 좀 줄일 것 같은데 그 부분 말고는 전체적으로 아 그리고 이 소재 자체도 천연 소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원래 이 컬러로 나온 제품이고 여기에 이제 컬리지 그레이 제품이라고 색깔이 입혀진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색깔을 벗겨내면은 이 컬러가 나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원래 원래 이 컬러로 나온 제품이라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컬리지 그레이 제품은 이 제품 위에 색깔이 덧입혀진 그런 제품인 겁니다. 구독자분들이나 저나 가장 많이 보는 신발의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눈높이에서 측면을 보는 이런 신발의 이미지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발을 봤을 때하고 신었을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오버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눈높이에서 신발의 측면을 보게 되면은 이 오버설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신었을 때의 시선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솔이 눈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이미지 보실 때 이 측면이 눈높이에 있는 이미지 말고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돼 있는 그런 이미지들 신발이 아래에 있는 느낌의 이미지를 찾아보시는 게 신었을 때 예쁜 신발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팁입니다. 그것도 사이즈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발볼이 좀 넓어 보여서 좀 편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쪽 내부 공간이 굉장히 좁아서 이 혀하고 이 어퍼 부분하고 연결되는 이 안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발등에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이 신발이 275 사이즈 275 사이즈인데 실제적으로 남성용 덩크 270하고 이 어퍼 길이가 거의 동일하니까요. 발볼 없는 분들도 최소한 최소한 반업 이상은 하셔야 될 거고 발볼 있는 분들은 1업 이상 하셔야지 그나마 최소 1업 이상 하셔야지 그나마 좀 편하게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굽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5, 6cm 돼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어퍼가 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래서 실제 굽은 한 4cm 정도 4c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디테일한 영상은 따로 올려놓을 거고요.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